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유형용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유형용사 중에서도 전치형용사와 후치형용사가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 형용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명사의 옆입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무조건 형용사는 명사의 좌우에 위치하겠죠. 그런데 좌에 위치할 수도 있고요. 우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자, 전치형 형용사는요. 명사를 두고 왼쪽에 노에스트로, 다음에 명사 자, 명사를 두고요. 오른쪽에 쓰여져서 뒤에서 꾸미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후치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전치형, 후치형이라고 불렀는데 형용사라는 것은 왼쪽에도 놓을 수 있고 오른쪽에도 놓을 수도 있고 자유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미 라고 배웠던 나의 라는 이 형용사가요.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가면 미오미아, 남성형, 여성형이 분화됩니다. 앞에 있을 땐 참 편했지. 그냥 미 라고 하면 되니까. 하지만 뒤로 가면 남자는 미오라고 쓰고요. 여자는 미아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전치형형사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노에스트로, 부에스트로는 성수에 따라 구분이 되지만 나머지 뭐였습니까? 미, 두, 수는 그대로 쓰인다. 이랬었죠. 후치로 가면 미, 두, 수 마저도 분화되더라. 그래서 모든 후치형사는 분화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번 단원의 핵심입니다. 자, 나의 친구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이제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냥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나의 친구라고 하면요. 미, 아미고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미, 아미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미고는 나의 남자친구고요. 아미가는 나의 여자친구겠죠. 자, 이 녀석들은 둘 다 전치, 전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후치를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후치를 선택하면 아미고 미요 이렇게 쓰이고요. 아미가 미야 이렇게 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전치일 때는 미, 미였으나 후치가 되니까 미요, 미야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번에 복수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나의 친구들 미스, 아미고스, 미스, 아미가스 이렇게 쓰였던 것들이요. 후치로 가니까 아미고스 미요스, 아미가스 미야스 이렇게 미요스 미야스 이렇게 분화되었습니다. 자, 전치 소유 형용사보다는 어, 말이 어렵네요. 저도 후치 소유 형용사가 좀 더 분화되었기 때문에 쓸 때 뭐랄까요? 약간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 형용사들은 워낙 자주 쓰이는 거니까요. 음, 어차피 우리에게 익숙해질 아이들이고요. 이게 만약에 어렵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냥 후치만 외우십시오. 후치가 훨씬 유용합니다. 자, 유럽어에서는요. 앞에서 꾸미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뒤에서 꾸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뒤에서 점점 길어지면서 살을 붙이면서 뒤에서 쫙 길어지면서 앞으로 꾸미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냐 뒤냐를 선택하면 당연히 후치 형용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